캐시아 경력 30년, 단골 맞춤형 서비스 폐대가 홍보까지 시체가 발견됐다는데, 들었어? 그 시체 발견한 사람이 쟤라는데? 저희 마트 단골이에요, 연락처는 010-135-6673 경찰 남자 죽는데, 너 범인 잡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잖아 범인을 자꾸 말도 못 뽑아 놓으신 거죠? 오지랖이 안대성을 죽일지도 모른다, 너는 항시 기억해 10년간 공무원 준비하다 실패하고 부모님 장사를 돕고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, 이거 불순만 어쩌려고! 데리고 나가줘!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, 마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집 보러 다니면서 집값 낮추려고 살인사건 소문내고 다닌다고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침으로라도 손 넘지 마 좀 비켜주세요 범인은 마트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한글자막 by 박지원 감사합니다.